이 책은 현재 알라딘, 예스24, 리디북스, 교보문고 등등등등 국내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종이책이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무명왕사 노랑잠수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쓴 책, 작년 10월에 첫 번째로 쓴 책인 무명왕사 생존기 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밝은 오렌지색 바탕에 검정색 두툼한 글씨를 무명왕사 생존기 라고 적었고요. 부제는 30년 현합 강사가 들려주는 가장 형실적인 강사 이야기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름대로 찌지처럼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다가는 빨간색 글자로 왜 강사가 되고 싶은가? 당신은 강사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적었습니다. 이 책은 제 강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어떤 이유로 강사를 하는지 라고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30년간 어떻게 강의를 해왔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년여 기간 동안 강단에 선 저의 소회 이런 것들을 담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창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의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담, 그로 인한 저의 변화, 수강생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도 나는 강사를 계속 할 것이고 강의 현장에서 꾸준히 뛰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저의 포부를 담기도 했습니다.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받거든요. 사실 저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했다거나 아니면 강사가 저의 천직이라고 느꼈다거나 이런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적어도 강사가 되고 10년 정도까지는 별다른 사명감도 없었던 것 같고요. 단지 뭐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의무감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뿌듯함? 보람? 뭐 이런 정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나는 강사가 잘 맞는 사람이구나. 나는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건 훨씬 그 뒤의 일입니다. 대략 강의를 한지 한 20년쯤 되고 난 이후에 비교적 강의가 나한테 잘 맞는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꽤 오래 걸렸죠. 그러고 보니까 대략 한 10년을 주기로 강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어떤 저의 관념? 가치관 같은 게 좀 변한 게 아닌가? 10년이면 강사는 변한다고 하는데 저는 10년 주기로 강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강사가 된 지 한 10년 차까지는 옆길을 세서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 노력도 좀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정신 차리고 보면 제가 다시 강사 노력을 하고 있고 강단 앞에 서 있고 수강생들 앞에 서 있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가르치는 내용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했죠. 그러다 보니까 강의 초창기에 했던 것들은 지금은 거의 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1점대 버전부터 썼었고 2.01 이때 버전부터 강의를 했었고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일러스트레이터 88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때부터 강의를 했었고 뭐 쿽 또 뭐 있죠 뭐 3d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쨌든 맥킨토시용 그래프 프로그램들을 주로 강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는 점점 손을 떼서 지금은 아예 그쪽 분야는 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의는 하고 있는 거죠. 새해가 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악정교육기관에 제가 새로 준비하는 강의 기획서를 발송을 했었고요. 몇 군데에서 긍정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봄부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달 마지막 주 2월 마지막 주부터는 새로운 강의를 스타트를 하게 될 것 같고 3월쯤부터는 꽤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강의가 안정적이 되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 기존에 왔던 다른 강의들은 싹 정리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무명항사 생존기라고 하는 이 책임을 담지 못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무명항사 생존기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계기가 돼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다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이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계기가 됐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책 무명항사 생존기는 이렇게 제가 강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강의를 하면서 살아온 시간 제 경험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강사라는 직업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30년이 한 세월을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살아온 사람 우명항사 노랑잠수함의 이야기를 한번쯤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현재 알라딘, 예스24, 리디북스, 교보문고 등등 등등 국내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종이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서점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을 구매해서 보시는 분들은 한번쯤 관심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명항사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